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개발자가 만든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 YTN 탐사보고서 기록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은 특정 사건 뒤에 감춰진 구조적인 부조리를 추적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나 위험성을 시청자에게 자세히 알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암호화폐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의 급격한 폭락에 대해 다루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이 어떻게 급락하게 되었는지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자 등의 의견이 전해졌는데요. 기술적 특성으로 암호화폐의 구조나 원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시청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내외의 보도 내용이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오고 갔던 투자자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폭락 시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의 모습 등이 함께 전달되었는데요.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에는 테라코인과 루나코인의 개발자가 거주하고 관련 회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의 취재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개발자의 소재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회사의 가치와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위험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손실규모 4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원에 이르며 국내 피해자가 28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 그리고 IMF 총재의 피라미드 사기라는 발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은 2021년 크게 급등한 후 현재는 그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겪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언론사가 가져야 할 책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YTN 탐사보고서 기록이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취재와 조사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